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구찌입니다! 여러분 오늘은 떡만두 라면을 오랜만에 끓여봤습니다. 덥지만 라면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. 더운 음식인데 대신 디저트를 제가 빙수로 준비했습니다. 설빙에 메론통통! 아무튼 메론빙수입니다. 오늘 김치랑 떡만두라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끓이는데 엄청 매콤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. apart from отдых happy 짜잔 라면 우와 너무 맛있다 오징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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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이 라면을 먹으면 더 매운 것 같아요 이거 좀 시켜놔야겠어요 오늘따라 더 매운 것 같아 좋다 빨리 라면 먹고 빙수 먹어야지 라면은 건물에 먹어야지 계란에 먹어야지 계란과 함께 먹어야지 보다 라면을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졸리도 먹어야지 제거는 너무 맛있어서 거의 다 먹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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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새 라면이 오늘 되게 맵게 느껴지는데, 그렇지? 맛있게 먹었어요, 근데. 이제 디저트! 메론빙수! 짠! 히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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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쒸! 히힣! 유부란 메론무덩 커팅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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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잔! 힝! 메론은 반죽만 먹도록 할게요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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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땅콩해요! 힝! 엄청 달아요! 맛있게 배대서 아.. 음.. 역시 역시 잡사 혓떡 소스 아해 수아 이 김치 슬슬 고기 고춧가루 와, 진짜 맛있어요.